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아 미안해요 어땠어요 오늘의 색다른 팬싸 좋았어요? 야 너가 오늘 승리자 같아 엄청 우편해 보인다 저희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진정한 물론 발 따뜻하겠다 오늘 어땠어요? 도대체 안 좋은 게 뭐야 우리 팬들은?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셉으로 도전해 볼게요 뭐하지 다음에? 생각하고 있는 거 참 많아요 아니야 더 재밌는 거 그거는 재미없어 아니 오늘은 저기 우리 체리가 한껏 신발을 못 부렸으니까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한 번 해볼 거에요 믿음체조 여왕 레이첼씨 신발에 한껏 못 부렸으니까 멘트 하는 건 무슨 말이야 한껏 솟았잖아 이거 막 한껏 지금 말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할게 내가 할 말이 있어 어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스페셜 팬싸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어 보면은 요즘에 우리 파인애플 조금 많이 지친 거 같은데 이게 좀 우리 보면서 힘도 좀 많이 얻고 힐링도 되시고 하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번 저희 목표가 이번 활동 목표가 갑자기 어 야 진짜 심장하잖아 왜? 당첨 중이야 아 그래? 야 고마워 놀아줘 경청해준다 여기 지금 따뜻하게 해 그래서? 그래서 이번 활동 목표가 좀 많이 행복해지자 이니까 어 어 어 갑자기? 그래서 우리 팬들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무슨 일이야 누가 지금까지 할 사람? 지금까지? 지금까지? 에브리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늘 약간 겸허한 느낌이니까 내가 공주님을 보셨라 아닙니다 카메라 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는 Russell 네 당신이 한번 동영어 아 defeat 를 사랑해 를 사랑해 에어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보 합니다 아 butterflies 우연히 부족하러 여기 아 inspire 우연히 부족해 잘 가! 잘 가! 잘 가! 잘 가!